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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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리 안들려요? 이제 다시 들리죠? ㄷㄷ 셀카봉이 이어폰 자리에 촬영 버튼이 꽂혀있었어요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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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조명 소등 안 돼! 아니 사진 찍어야 되는데 조명을 소등하면 어쩌다는 거야 현재 시각이 22시 정각이네요 밤 10시 정각 밤 10시까지만 조명을 킨대요 겁나 아깝네 괜찮아 나한테는 요조명이 있어 요조명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갔다 키면 돼 아 나만 푸시는구나 이번 역은 함정, 함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수원, 천안 방면으로 가실 고객님께서는 이번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실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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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